쇼메이커 저새끼 치속말파로 또 트롤하네 부캐라고 제가 진짜 슈가임프룸 할게요 진짜로 말파 히트가 버프 내용 이제 W가 W가 이제 쿨타임이 2초가 줄었기 때문에 치속과 굉장히 어울린다고 볼 수 있죠 방패 높아먹어서 가기 싫어 오 쇼메이커 어서오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단다 음 부패물력 그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구만 도란의 방패는 최근에 너프 먹었어 도란의 반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 오 그래 부패물력으로 가는게 어떤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풀킬당 만원 풀킬당 만원? 전투력 상승 친구 그거 무슨 그림자야 친구 친구 먹으면 안되지 친구 미쳐가지고 미쳤지 너가 어? 치속 말파인데 치속 말파 친구 치속 말파인데 치손놀어주YO parking 오오오오! 너무 잘해 오호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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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어ass verste의 minister 어zt assistant 스탠프 뭘 안써? 아 근데 제가 정구를 쟤라 돈은 김건 못 availability 에어?? 아니 아니 그걸 왜 지금 가자 뭐야 이게 괜히 왔네 어휴 쎄긴 하네 잡아주나 큐 어 어 어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미쳤나 미쳤나 치속 치속 FA 준원 컴온 컴온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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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아아아악 까비 아 형 진짜 한번만 그만 죽어봐 카미라도 나 이길거 같지 나 이길거 같지 너가 이길거 아 고치는 진짜 엇가다 미쳤나 이길거 미쳤지 너네가 말파이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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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슛 말파이트 어떻게 할 건데 아 궁 있나본데? 무빙 이상하다 아니 템버 쟤들 그냥 개하기 싫어 뭐임 이게 어떻게 이겨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이기냐고 짜증나 이기네 근데? 아니 브랜드도 텔트하고 나미도 없고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아 제드가 너무 잘 컸다 근데 이렇게 클 판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제드 풀 없어서 한번 잘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템 차이가 나면? 잘 싸우면 된다 브랜드 또 왔쥬 바론 맞나요 우리 팀? 이거 맞나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론 맞나요? 망할 것 같은데요 바론을 해야지 바론을 누가 반대했어 그치 이건 무조건 바론가이구만 바론을 왜 안간다는데 아까부터 미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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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이지 맨 브랜드 노플이라 이번에 그냥 따는데 진짜 미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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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파이트를 조심하란 말이야 너네 반응 못하게 쭉 가보자 으아아아아악 아 이거 못잡아? 아 이거 못잡는다고? 으아아악 밀어줘 밀어줘 복 복 승리 여러분도 이런거 따라하지 마세요 개쓰레기 같네요 솔직히 그 여러분들 옛날에 WWE 보셨습니까? 레슬링 하지 마세요 게임방송인줄 알고 왔는데 웬 잘생긴 남성분이 계시네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거짓말인거 알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하고나서 한 한 10? 10kg는 찐거 같은데? 저 옛날 사진 보여드릴까요? 18살 때 여깄다 야 채환이 채환이랑 같은팀이었어요 이거 채환이 살찐거 봐 얘 살 진짜 많이 뺀거 같아 자 보이시면 아토피가 심한게 보이시죠? 아토피가 원래 눈썹이 있었습니다 귀랑 다리로 내려왔죠 지금 여기 장부요 서밋 서밋 그 다음에 불라썸 불씨 알려드리니까요 네 고리 계속 본방상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고요 이 경기가 아마 끝나고 나서 네 닉네임 아 이건 좀 그런데? 허수님이었고요 네 자 근데 이때 대회할 때 담원 숙소에 있었는데 오류동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오류동 담원 숙소 시절인데 그 위층에 킹준 있을 때인데 제가 그때 그 전날에 솔랭하다가 밤을 새버린거야 와 그때 게임이 너무 재밌었으니까 컨디션 조절을 실패해버린 거예요 잠을 자려 했는데 잠이 안와 그래서 밤새고 아침에 이제 밤새고 아침에 대회하러 갔죠 근데 이게 내 기억엔 8강 4강 막 이렇게 해서 파이널까지 오프라인으로 했거든요 그 나이스게임TV PC방 그 신도림에 있는 거 거기서 했는데 와 이 게임게임마다 다 3세트씩 가는 거야 막 2대0으로 절대 안 끝나고 진짜 너무 기절여서 막 이때 죽으려 했어요 진짜 너무 피곤해 진짜 그래서 말자 했어 내가 이 앞에까지 신드라마 하다가 너무 피곤한 거야 어 막 앞이 잘 안 보여 어 어 버스챔 해야겠다 말자 출발 말자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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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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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를 넣을 친구가 없길 하거든요 데미지가 없어요 와 그라마스 뭐야 개잘해 끝내자 끝내버리자 스펜 놓으시고 끝내버리자 배치기 한 번 하고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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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억울함 데미지 한 번 하고 데미지를 넣을 친구가 없길 하거든요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 또 뭐해 하지만 이 채환에 데미지가 없어요 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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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프린스! 프린스! 이야! 마음껏 비웃어! 그래 마음껏 비웃어! 이거를 트리플킬까지! 니넨 보자. 최연이답지 않나요? 그래 마음껏 비웃어? 이렇게 이겼습니다. 2d 20분 20분 20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